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 여름에 어울리는 귀여운 보냉백을 준비했답니다. 스타벅스의 쿨링 파우치 스타일로 만들어 볼게요. 냉동제품 배송받으면 들어있는 보냉 은박지를 재활용하면 좋아요. 찍찍이 암수 한 세트도 필요합니다. 바다여행 원단의 위아래로 포인트 라인을 넣어주었어요. 스타벅스의 쿨링 파우더 스타벅스의 쿨링 파우더 스타벅스의 쿨링 파우더 작은 탄산수나 생수병은 충분히 넣어 들고 다닐 수 있고요. 꽤 통통한 텀블러도 넣을 수 있답니다. 찍찍이 테이프가 밀봉해져서 보냉이 잘 될 것 같아요. 스타벅스의 쿨링 파우더 스타벅스의 쿨링 파우더 스타벅스의 쿨링 파우더 스타벅스의 쿨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